다음 쟁점인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과 소위 대상은요 변호사 시험에서는 두 번이나 출퇴가 됐고 사시나 행시나 여타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적극적 변경 재결에 의해 이 부분은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산포섭할 때 따라서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 해당된다 정도 써주면 좋고 그럼 플러스 가점이 되는 거고 시간에 없으면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쟁점이름은 적극적 변경 재결의 경우에 소위 대상이 뭐냐는 겁니다 판례는 항상 남은 원 처분으로 가는 거고 학사는 대립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으로 봅니다 재소기관도 이걸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보통은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 정분 송달씨가 재소기한 기산점이 됩니다 이건 사례로 한번 풀어봐야 돼요 사실 그리고 기본강의라면 좀 더 자세히 날짜를 한번 적어보면서 하는데 지금은 맥락만 잡습니다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 자 이 개념은 말씀드릴게요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은요 적극적으로 변경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개월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로 바꾸면 소극적 변경이에요 근데 2개월 영업정지에 가르마는 과징금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적극적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참정지로 바꾸면itions